Start today. Learn English. 오늘은 맘 편히 쉴 자격이 있어.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표현.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? You deserve it. Deserve 는 동사로 뭐뭐를 받을만하다. 무엇을 누릴 자격이 있다. 또는 뭐뭐를 해야 마땅하다 라는 뜻을 가진 동사예요. 그래서 you deserve it 은 긍정적인 의미로 너는 그럴 자격이 마땅해, 그럴만해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. 하지만 you deserve it 이란 표현이 부정적으로도 쓰일 때가 있어요. 예를 들어서, 으이구 너 그런 일 당해도 싸다 라고 말할 때 있죠? 이렇게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가 함께 있다는 것도 확인해 보고 가세요.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지 않아요? 예를 들어서 친구를 2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친구가 2시 반에 온 거예요. 그래서 친구에게 왜 늦었어 라고 물어보니까 친구가 너도 어제 늦었잖아. 우리 그럼 퉁 치자. 이제 쌤쌤이다 라는 말 한 적 있지 않나요? 이렇게 우리 이제 쌤쌤이다, 쌤쌤이야 라는 표현 영어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? 정답은 we're even, we're even 입니다. even 는 형용사로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평평한, 대등한 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we're even 이란 표현이 사람 사이의 도움이나 돈을 주고 갚아서 서로 더 이상 신세진 것이 없을 때 쓰는 표현으로 되었습니다. we're even 이란 표현 꼭 기억해 두고 가세요. we're even, we're even. 친구들과 술래잡기를 하고 있어요. 근데 여러분이 술래에게 잡힐 뻔하다가 간신히 안 잡힌 거예요. 그럴 때, 와 술래에게 잡힐까봐 큰일 날 뻔했어.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? 와 큰일 날 뻔했다. 이런 표현 영어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? 정답은 that was close, that was close 입니다. 형용사 close를 사용한 표현이에요. close는 형용사로 가까운, 매우 아슬아슬한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누군가에게 잡힐 뻔한 상황을 간신히 벗어났을 때 또는 어떠한 상황이 매우 아슬아슬하고 가까웠을 때 쓰는 표현이랍니다. 정답은 정답은 You nailed it. You nailed it. Nailed. Nailed. A-I-L는 못 또는 동사로 못을 박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. 혹시 여러분 못을 박아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? 보통 완벽한 설치를 위해 여러 번 두드리거나 혹은 뺐다가 다시 하는 경우가 있죠. 그러다 보니 You nailed it 하게 되면 완벽하게 설치가 됐다 라는 뜻으로 너 정말 잘했어. 잘 해냈다 라는 자연스러운 뜻이 나오게 된 겁니다. 여러분 우리도 모두 You nailed it 하는 일들을 해보자고요. 갑자기 친구가 뒤에서 어? 하고 놀래킨 적 있지 않나요? 그럴 때 야 너 무서워 또는 너 때문에 놀랐잖아 라는 말 많이 쓰지 않았었나요? 이 표현 영어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? 정답은 You're freaking me out. You're freaking me out. Freak out. F-R-E-A-K-O-U-T 는 놀라다, 기겁하다, 흥분하다, 소름 끼치다 라는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. 즉, freak out은 미쳐버리거나 어떠한 일에 기겁하는 것을 의미해요. 그래서 너 때문에 놀랐잖아 라고 하면 You're freaking me out. 이라고 말할 수 있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어떤 걸 보고 기겁했을 경우에는 너무 놀랬어. The news freaks me out. 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. 어떤 걸로 할까요? 여러분 이 음 익숙하지 않으세요?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한 가지를 골라야 할 때 쓰는 이 표현. 영어로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? 이니 미니 마이니 모 이니 미니 마이니 모 단어들이 너무 귀엽지 않나요? 이 표현은 Children counting out rhyme 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쉽게 말할 수 있게 만든 음절의 라임에 맞춰서 한 표현이에요. 이니 미니 마이니 모 이 표현은 정말 외국에서만 들을 수 있는 아주 유용한 표현이니까 꼭 기억해 두고 사용해 보세요. 이니 미니 마이니 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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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라마나 영화에서 경찰이 도둑을 잡았을 때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뭐죠? 맞아요. 바로 너 딱 걸렸어. 너 딱 걸렸어. 이거죠. 이 표현은 영어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? 정답은 you're busted you're busted b-u-s-t bust의 뜻은 불씨 단속을 벌이다 급습하다란 뜻이에요. 그래서 비동사 더하기 bust의 과거 분사형인 busted 가 합쳐져서 수동태의 뜻으로 체포하다 적발되다 딱 걸리다 라는 뜻이 됐습니다. 그래서 you're busted 가 너 딱 걸렸어 라는 뜻이 된 거예요. 추가로 만약에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다가 한 학생이 딱 걸렸어요. 그러면 그때는 she was busted for cheating on the exam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겠죠? 오늘 배운 표현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 넌 그럴 자격이 있어. you deserve it. 우리 이제 쌤쌤이다. we're even. 큰일 날 뻔했어. that was close. 완전 잘했어. you nailed it. 너 때문에 너무 놀랬잖아. you're freaking me out. 어떤 걸로 할까요? 알아맞혀 봅시다. 딩동댕동 이니 미니 마이니 모 너 딱 걸렸어. you're busted. 두 개의 챕터에 걸쳐서 진행된 이런 거 영어로 어떻게 말하지? 수업 어떠셨나요? 여러분 you nailed it. 여기까지 들으시느라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. 지금까지 배운 표현 꼭 잊지 마시고 꼭 실생활에서 활용해 보시기를 바라요. 그럼 선생님이랑은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. 여러분 굿바이